안녕하세요. 단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를 전쟁과 평화로 바꾸었습니다. 전쟁과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인도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따라 죽는 관습이 180년 전까지 2000년간이나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이 인식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왕이 죽으면 신하를 살아있는 채로 강제 매장한 관습이 수백 년 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 이어져 오다가 내생이 있어 그 과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불교우 영향으로 뒤늦게나마 그 관습은 자연히 폐지되어 갔습니다. 백인이 흑인을 사고파는 인신매매는 링컨의 남북전쟁 승리를 기점으로 노예 제도가 사라져서 흑인들이 자유몸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옳지 못한 관습이나 풍습은 권력과 명예 등을 추구하는 사사로운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나왔습니다. 과거 고조선 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노비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듯이 인도 카스트 제도를 비롯한 전 세계 각지에서도 노비 제도가 수천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노비라는 신문 제도가 실제적으로 없어진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나 돼지, 닭 등과 같은 동물들이 겪는 죽음 후 고통이 현재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자신들의 입맛을 위해서 도사를 당연시하는 현대인들은 자신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는가를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 동물들과 나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역지, 사지의 체험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완 동물들은 사람이 기거하는 실내 공간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잘 길들인 결과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사랑스러워 잡아먹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동일한 실내 공간에서 키우지 않고 밖에서 키우는 사육 동물들은 사람들의 입맛을 위해 잔인하게 희생되니 말 못하는 사육 짐승들의 아픔을 어찌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가시 하나 손에 박혀도 그 아픔을 참지 못하는데 산채로 죽임을 당하는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인형극과 같은 간접 체험으로라도 깊이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짐승의 모습을 하고 세상에 태어난 것일 뿐 다 같은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살아서 숨을 쉬는 모든 생명들에게 자유와 평등이 주어지려면 인간부터 식습관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만무르 영장인 인간의 무자비한 살생 행위로 인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있는지 잘 헤아려 보시길 빕니다. 자신이 한 행위는 언젠가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된다는 내용의 인과 이야기가 있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쌀을 가지고 어느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간 부인이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당신은 절에 왜 왔소? 라는 질문에 남편이 저를 너무 때려서 때리지 말게 해달라고 빌려왔습니다. 하니 스님께서 전생에 당신 남편이 말이고 당신이 마부로 살 때 말에게 채찍질을 심하게 한 것입니다. 아직도 더 맞아야 되니 한꺼번에 많이 맞고 덜 아프려면 빗자루로 맞으시오! 하며 알려주었습니다. 부인은 빗자루를 보인 곳에다 두고 그것으로 맞기를 여러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다 때렸는지 아내를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왜 당신에게 매질을 했는지 모르겠소. 참회하며 부둥껴안고 우니 아내가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로가 우름바다가 되어 과거를 뉘우치며 행복한 부부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생인과 이야기가 많지만 요즘은 나 살기도 바쁜데 전생이 어디 있어? 하며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이야기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전생을 환히 내다보는 밝은 스승이 많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스스로 깨달아 현명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행복한 자유로움을 함께 누리기를 기원합니다.